개그맨 김철민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처럼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시인 천상병의 귀천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다오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기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폐암말기 김철민 간절한 삶의 의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김철민,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11월 20일, 개그맨 김철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짧은 글을 울리고 간절한 삶의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영 중인 김철민은 이날 건강하던 시절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는 사진과 대학로 거리 공연 사진 등을 올렸고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응원댁글을 달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오늘 교회가서 철민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철민님 꼭 낫게 하셔서 대학로에서 공연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힘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등의 댓글로 김철민을 응원했습니다. 개그맨 선배 등 지인들도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위로했는데요. 개그맨 이용렬은 함께 기도하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도 꼭 함께 기도할게. 라고 댓글을 달았고 김철민은 선배님 감사합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개그맨 임종국은 힘내라.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끝까지 이겨내라고 말했고 김철민은 넵 선배님. 라고 답했다. 사진작가 지영빈 감독은 철민아 꼭 이겨낼 거다. 기도하마. 라고 응원했고 김철민은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김철민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료 개그맨 윤여상과 함께 대학로 마로니의 공원에서 기타 연주를 겸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대학로 아저씨로 불리기도 했으며 1994년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MBC 개그야를 통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김철민은 2019년 8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 왔는데요. 같은 해 11월 폐암 치료를 위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상태가 악화하며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8월 김철민은 현재 몸 상태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고 알렸고 11월에는 페이스북에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김철민님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김철민 빈소 암투병 3년 화난 미소만 덩그러니 폐암으로 3년째 투병해온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이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 말기 상황에서 원자력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온 김철민은 16일 별세했으며 1994년 MBC 공채 5위로 데뷔해 MBC 예능 프로그램 개그야 등에서 활약한 김철민은 태양로 마로니의 공원에서 버스킹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 8월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그는 유튜브 등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개구충제 펜벤다절을 복용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펜벤다절 복용 후 피검사 등에서 호전됐다고 알렸던 그는 8개월 만에 효과가 없다면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항암 치료 과정을 알리며 팬들과 소통이 왔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만 응시하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공연도 하고 유재섭 등 여러 동료 개그맨들의 후원을 받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으나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페이스북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앞서 김철민의 형인 모창 가수 김갑순도 2014년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너무나로 활동한 김갑순은 나훈아 모창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김철민의 빈손은 서울 공롱동 원자락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됐으며 발의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철민님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지옥에 가시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정통교회를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티였습니다.